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지 외식타운에 있는 뚱보풍천장어마을 2호점에 다녀왔습니다. 뚱보풍천장어마을은 수지 이외에도 성남의 1호점과 3호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 수지 외식타운에 있는 2호점에 왔고요. 식당 내부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장어는 대자와 특대가 있는데요. 저희는 특대로 주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장어가 큽니다. 직원분께서 잘 구워주고 계시고요. 잘 익고 있습니다. 역시 장어는 숯불에 직접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직원분께서 이렇게 손질해 주시니까 먹기에 참 편했습니다. 야채와 반찬은 셀프바에서 추가적으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